제 보 소질하면서 애 물에 빠졌다고 다급하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막 옷을 벗고 막 그냥 들어가게 되었거든요. 저도 막 물도 많이 마시고 먹고 애를 막 밀어내면서 나오는데도 제가 막 힘에 많이 굳히더라고 이게 또 썰 물이 되는 바람에 제가 나오기도 힘들고 이러다 저도 죽는갑다 진짜 물속에서. 이제 모래 사장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좀 새와서 등 두드리고 뭐 다리 주물리 뭐 하시더라고 이렇게 입에서 이제 물을 탁 쏟아내 보더라고 애가. 뭐 부모님 많이 잘 듣고 하여튼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뭐 이렇게 착하게 갔으면. 뭐 그런 바람이 있네. 건강에 있어가지고.